이 청축장에 정말 가수 하나 이랬는 가서 나와요. 히트 가수가. 이거 전적으로 나오는 게 제가 이분을 믿어요. 여기서는 아마 내년 정도는 올해 신곡을 하나 만들었는데 무르익어가지고 매스컴 방송이나 내대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개입을 하고 준비가 있으니까 또 여러분들이 위로하시면 될 걸 믿습니다만 언제나 말씀을 드리죠. 우리 청축장 출신, 탑 모델 출신 강보라 씨입니다. 협찬 박수로 환영 주고받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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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